네 9월 첫째 주 챔피언 챔피언송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네 과연 트럼프의 최고는 누가 될지? 바로 확인해 볼까요? 화면으로 만나보시죠! 와 액션 축하합니다! 네 소중한 부탁드립니다. 네 쇼 챔피언에서 이렇게 챔피언송을 3주 연속 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이수환 선생님 그리고 SL타운 시클 엑소 팬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부르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오늘은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는 저를 사랑해주시는 매니저 형들 영준이 형 민성형 수환형 민욱이 형 그리고 용민이 형 그리고 지원이 형 그리고 다령이 형 욱증이 형 그리고 재혁이 형 그리고 흥균이 형 그리고 우리 아름 누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그리고 크리스씨 그리고 항상 저희 멋있게 해주시는 저희 스타일리스트 사람들 감사하고요. 덩미 형 제철이 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. 그리고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 메이크업 실장님 헤어실장님 윤수 누나 슬기 누나 네 주 형 세경이 형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두형이 형도 기철이 형도 사랑이 형. 영어로 중국어로. 넥스 판들리 총알 사랑합니다. 와 정말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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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축하드립니다. 앵컬송 해주시고요. 네, 힘찬 씨, 영진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재미있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밤에 또 오세요. 네,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에 들어오시겠습니다. 네,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! 여러분, 봐요! 여러분, 우리의 이 노래는 이재은 너도 내게 끊을 인증 너도 높이 다 캄캄해 네가 뚫어져라 쳐다볼 듯 그가를 맡아보진 숨솔듯 나 미치게 만드는 건 이 널 나 가만히 서운한 적이 철새 탈탈한 춤을 지쳐 이 시선이 더 빨리 일어나 또 난 그려져 내 아기야 너도 모르겠는shirts 그는 이 순서에서 모두 다 몰래 봐 이제 조금씩 사가워지게 나 그려구울 러 그려arlow day 나 그려구울 러 그려arlow day 나 그려구울 러 그려arlow day 저 곁을 서지 않냐 둘째 저를 몰라 빨리 하자